노티드와 다운타우너 등을 운영하는 GFFG가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GFFG는 해외 진출을 중심으로 3가지 성장 모멘텀 전략을 담은 뉴 GFFG 2.0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노티드와 호족반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합니다. 현재 미국 법인 설립 완료 단계로 동남아로 권역을 확대합니다. 베이커리 부문 역량도 대폭 강화합니다. 메뉴 콘텐츠 개발과 브랜드 스페이스 아이덴티티 정비, IP 리뉴얼 캐릭터 엔터테인먼트 전략 등을 확대합니다. 매장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방 로봇 등 자동화 시스템도 도입합니다.